전기차 충전 전문업체 SK 일렉 링크가 이동식 충전 시스템을 활용한 방문 서비스를 선보인다. SK 일렉 링크는 10월 한 달간 서울 지역에서 전기차 방문 충전 시범 운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4일까지 SK 일렉 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 고객 400명을 모집한다. SK 일렉 링크 럭키 패스 구독 회원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진다. SK 일렉 링크는 선정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위치로 방문해 안전한 공간에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세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내 외부 스팀 세차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이동식 유무선 전기차 자동충전 시스템 요소 부품 운용기술 개발 과제 결과물이다. SK 일렉 링크는 현대차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 이래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에너캠프에 급속 충전기를 탑재해 이동식 충전 시스템을 만들었다. SK 일렉 링크에 따르면 가정용 완속 충전기 속도의 약열배인 60kWh 속도로 충전을 지원한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서 4천 개 이상의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를 보유 중인 SK 일렉 링크는 그간 전기차 충전 편의성 개선에 힘써왔다. SK 일렉 링크는 이번 방문 충전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고 전기차 충전 관련 기술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전기차 업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SK 일렉 링크 관계자는 방문 충전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있거나 예상치 못한 방전이 발생했을 때 전기차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충전 기술 개발과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전기차 운전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 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